안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눈출혈, 결막하출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40년 된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110세 시대에 전신철량, 안구고백량,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핏줄이 터졌다, 눈에 출혈이 되었다 흘이 났죠? 머리 안에 출혈이 되면 내출혈인데 눈에 출혈이 생기면 심각한 병이겠죠 심각하지 않는 질환도 있고 결막하출혈 많은 분들이 눈이 빨갛게 되었으면 큰 문제가 생긴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강의를 잘 들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나이가 중요하지만 햇볕이 참 중요해요 햇빛에 보호하는 선글라스를 끼자 결막하출혈 결막 밑에, 결막이나 눈 안쪽에 보면 각막 옆에, 까만 동자 옆에 있는 흰창을 결막이라 합니다 결막하출혈, 피가 난 것이죠 피는, 혈관은 동맥, 정맥이 아니고 모세혈관입니다 약한 혈관, 실필줄이죠 실필줄이 터진 것이 출혈이죠 눈에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빨갛게 되어 있죠 이렇게 출혈입니다 출혈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혈관 안에 있는 측혈과 조직의 고인 것이죠 이것이 결막하출혈이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갑자기 아침에 동료가 눈이 빨갛게 되어서 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보면 정상은 하나도 없어요 아픈 것도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상의하면 눈이 빨갛네요 하면 아 그래요? 하면서 그거를 보면 눈이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분들은 결막하출혈이라고 하죠 출혈 출혈이라고 하면 눈에도 피가 나는가 눈에도 혈관이 있으니까 터지죠 피부 밑에도 피가 다치면 피멍이 생기잖아요 피멍이 똑같습니다 피멍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도 피멍이 생긴 것이 출혈인데 눈은 투명하니까 흰 차이니까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피부 밑에 생기는 빨간 것은 피부 밑에 있으니까 푸르게 보이는 것이죠 투명한 살 조직 때문에 결막하출혈은 빨간색이다 왜 빨간색일까?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가 붉어졌다 적혈구가 나와서 피가 거기 있으니까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피가 빨갛습니다 결막하출혈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울을 봤는데 난데없이 눈이 빨갛다 아무 증상도 없다 그러면 결막하출혈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눈에 따끔하면서 눈에 어? 하는 사이에 거울을 보면 빨갛게 변해버려요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따끔하는 증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밤에 눈이 필줄이 터진 소리가 잘 모르죠 특히 건조할 때 눈에 마찰이 되면서 결막의 약한 혈관 실필줄이 터져서 나타나는 것이 결막하출혈입니다 결막 밑에 출혈이 있는 것이죠 눈 밑에 흰 창 밑에 출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게 출혈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아주 결막출혈이 크게 되어 있네요 결막하출혈이랍니다 그러면 결막하출혈의 원인을 살펴보면 눈이 많이 건조할 때 그러니까 마찰이 많이 되겠죠 눈도 눈 아래가 돌아갑니다 눈 아래에서 그러면 건조하면 마찰이 되면 기계가 돌아갈 때 마찰이 기름이 유날료가 없으면 마찰이 돼서 많이 터들거리듯이 눈에도 눈물이 없으면 건조증이 있으면 마찰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이 터져버린 수가 있습니다 피로할 때 또 잠이 안 오면서 뒤척이면서 또 눈을 비비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눈에도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변비 있을 때 또 힘줄 때 이럴 때 또 혈액 기능에 혈소판의 기능장애에 있어서 피를 잘 응고시키지 못할 때 백혈병 환자들 또 머리 위에 상 눈에 머리에 다쳤을 때 그 피의 혈류가 눈까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아스피린 보용하는 분들한테서 결막하출혈이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작은 결막하출혈부터 전체적으로 또 번지고 돼 있죠 아주 심하게 전체가 부으면서 다 터져버렸어요 결막이 그렇죠 결막하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번졌습니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남아있는 피를 뽑아내 줍니다 이렇게 주사기로 뽑아내기도 하고 짜서 이렇게 피를 또 뽑아내 주면 흡수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보통 이 출혈들은 보통 3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피가 흡수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심하게 출혈이 될 때는 절개를 해서 피를 뽑아내 주는 수술과 이렇게 원인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특히 아스피린이나 복용을 중지한다든지 그렇게 치료할 준비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출혈이 선홍색으로 급체 피줄이 터진 것이죠 흡수되고 나면 나중에 흰 부분이 많이 보이면서 흡수가 보통 1주에서 3주 사이에 결막하출혈은 흡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마찰이 많이 생기면서 또 피줄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공 눈물 안약을 넣어서 예방을 하거나 더 초과 출혈을 막기도 합니다 전체가 피줄이 다 터져버렸어요 출혈 눈병에서도 출혈성 결막염이나 피줄이 터지버린 경우 또 눈에 다쳤을 때 또 혈압이 높았을 때 눈에 압이 높았을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전체가 피가 다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정이 없이 다 치료가 됩니다 결막하출혈은 그럼 진행은 처음에는 이렇게 점처럼 진행하다가 점점 넓어지는데 1, 2주, 3주 이내는 대부분 흡수가 되죠 그런데 이런 피줄이 터진 원인 중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에 대해서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각막부터 수증체의 막막 또 혈액성 질환에 대해서도 피검사를 해서 결막하출혈에 대해서 원인 질환을 찾아보는 것이 안전하죠 110세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작은 것에서 또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은 어떻게 되냐 결막이 부풀어 오를 정도 심한 출혈이 눈에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져요 또 심하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두통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지름증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물론 또 고일압이 있을 경우에 머리 안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눈에도 출혈이 발생해서 어지름증이라든지 고일압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출혈이 있거나 몸에 몽을 동반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막하 출혈 눈이 빨갛게 변했을 때는 전신질환에 대한 검사도 꼭 한번 해보는 것이 11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단순 충혈 충혈 출혈과 충혈은 구분되는 거예요 충혈 이렇게 자외선이나 건조한 한계에 눈을 비비거나 하면 충혈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건 이삼핀이 사리질은 나는 건데 이거하고 또 충혈출혈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충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금열반과 이삼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묵이 또 고여서 피가 고여서 출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열반 이삼핀에서도 충격적으로 충혈 받으면 출혈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출혈도 아니고 이거는 해관이 자라나 있는 이삼핀과 단순 충혈은 구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결맞게 충혈이 렌즈 부작용 렌즈를 끼었을 때 이렇게 충혈이 생길 수 있어요 각막에 하얀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렌즈를 끼면서 각막에 민역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충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출혈이 아니고 충혈이다 충혈 각막에 염증이 있으면 생윤이 있으면 충혈이 있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충혈이 출혈과 충혈은 뭘까 충혈은 이렇게 혈관이 자라나는 것이 충혈입니다 충혈 충혈 증상은 이물감이나 눈물이 나거나 충혈 이렇게는 운행 중에 여러 가지 운행이 있는데 눈병을 포함해서 컨택트 렌즈의 부작용으로 결막에 충혈이 발생할 수 있죠 출혈은 피가 고인 것이고 충혈은 혈관이 커진 것이다 렌즈 부작용이 이렇게 렌즈를 낀 채로 2시간 이상 잠을 자면 눈에 충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낀 채로 수행장이나 목욕탕이나 찐빔방하면 또 충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컨택트 렌즈로 인해서 이런 눈의 작업 각막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 눈에 충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렌즈를 컨택트 렌즈를 깨끗하게 소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중단해야 될 경우 각막에 이렇게 혈관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혈관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 자라나면서 각막에 흉투를 발생할 수 있고 세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각막개양이 발생하는 거예요 각막개양이 고름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각막혼탕과 각막개양 각막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 거 이렇게 컨택트 렌즈로 인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컨택트 렌즈로 인해서 결막에 충혈 신생혈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치료를 빨리 하고 렌즈를 끼는 것보다는 하드렌즈나 라식 수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고 있죠 눈에 또 빨갛게 되는 원인 중에 출혈 전방출혈이라고 있어요 배드민턴을 치다가 셔틀콕에 맞았거나 야구공에 정통으로 맞았거나 돌조각이 맞았거나 눈에 보면 맞으면 혈관이 닫히면서 이 피가 이렇게 고입니다 이렇게 피가 이 전방이라고 하거든요 전방 앞쪽 방 앞쪽 방에 이렇게 피가 고여서 이렇게 피가 고여 있는 피가 흘려나오죠 이렇게 피가 흘려나와서 피가 고여 있는 부분 전방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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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전체가 다 퍼져버려서 다 눈 안쪽에 피가 다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눈이 다치거나 할 때 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피가 눈 안에 이렇게 다 고여 버리면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성 전방출혈 눈이 붉게 변하는 그 중에 한 가지죠 눈이 빨갛게 빨갛게 변해버렸죠 그렇죠 이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머리를 높여서 피가 밑으로 고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이렇게 눈을 깎고 절대 안 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피가 이렇게 밑에 고여 있고 흡수가 되는데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안에 전체적으로 피가 고이니까 자연이 볼륨이 증가하면서 압이 올라가니까 안압을 조절해서 농내장 발생 이염을 줄여야 되죠 농내장이 발생하면 나중에 시신경이 손상이 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피가 보이는 것이 눈 안에 눈에 외상성 전방 출혈이다 눈에 이렇게 챗 이미지를 통하는 여러 증상을 챗 GPT에서 출혈에 대해서 해보라 했더만 혈관들이 막 자라나있네 이렇게요 눈의 충혈 그리고 출혈 판단할 때 시력이 정상인 경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충혈은 이렇게 혈관이 보입니다 그렇죠 혈관이 커져 있는 거예요 눈의 충혈은 혈관이 염증이 생기거나 눈에 결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되죠 그리고 눈빛이 있을 때 혈관이 커지면서 눈에 충혈이 되거든요 그리고 눈을 비빌 때 혈관이 커져서 충혈이 빨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충혈은 혈관이 보이죠 이렇게 혈관이 출혈은 이렇게 빨갛게 피묵이 생겨버린 거예요 피묵이 그렇죠 혈관이 안 보입니다 출혈은 그렇죠 그래서 눈 충혈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생기는 것이다 눈에 질환 특히 눈에 눈병 그리고 눈에 염증 결막염 부터 그리고 다른 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눈이 충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막과 출혈은 눈에 외상이 있어서 다치거나 또 혈압이 높거나 또 혈액 질환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혈관 내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결막과 출혈이죠 그래서 결막과 출혈은 전신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신질환 눈 충혈은 눈 자체에 눈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혈이 있거나 출혈이 있으면은 꼭 안과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작은 것 하나로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 발견하면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되죠 그런데 암이라도 늦게 발견하면은 암이 온몸에 퍼져버리면은 수술하더라도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도 이상이 생기는 것이 가장 초기 증상이 눈에 충혈인 겁니다 충혈 눈에 충혈이 되면은 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구나 무엇인가 눈에 이상이 있구나 이것을 눈에서 초기에 싸인을 보낸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눈에 충혈이 있으면은 내 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한테 무슨 질환이 있는지 전체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또 특히 결막하 출혈이 있을 때는 안과와 함께 내과에 가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혈액 검사와 전신 검사 종합 검사 온몸 증명 검사를 해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에도 농내장은 조기 발견하면 할수록 시력을 예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듯이 우리 몸의 출혈의 원인이 뇌에 있는 이상부터 혈액 질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백혈병이라든지 혈액 질환들 그리고 몸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전신질환과 인관될 수 있는 것이 결막하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이상은 우리 몸의 전신에 이상의 하나의 사인이다 사인 사인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되죠 그 사인을 받아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있을 때는 온몸 온몸 전신질환의 사인의 징후가 왔다 생각하시고 안과와 내과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출혈이 있다 본인이 충혈인지 충혈인지 구분이 되겠죠 충혈은 해관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고 출혈은 전체가 빨갛게 변해 있는 것이죠 안과 방문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바쁜데 눈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빨갛게 변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참 많아요 많은데 병원에 갈 시간은 없어요 내일은 시간이 되겠다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볼까요 시력에 이상이 있다 시력 안과 질환의 급성 질환을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시력입니다 시력 시력이 안 좋으면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출혈이 있는데 시력에 문제가 없다 시력표가 잘 보인다 시력표가 집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텔레비전에 있는 글자를 잘 볼 수가 있으면 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버스 번호가 잘 보인다 생각하면 정상이라 생각하시고 시간 여유가 약간 있으니까 당장 안 가도 빠른 시간 내에 안과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눈이 침심하다 안 보인다 눈에 충혈 출혈이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정시 안과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눈 안에 전방 출혈 그리고 막막 출혈 심각한 시력 장애가 발생한다면은 빨리 안정을 취할수록 피가 흡수가 되면서 후율증 핫필증 발생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눈에 빨갛게 되어 있는데 시력이 정상이다 하면은 조금 더 있다가 눈에 눈이 침심하고 시력이 떨어졌다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안과로 꼭 급성질환이다 생각하시고 안과로 가셔야 됩니다 챗GPT를 통해서 눈에 검사를 시력에 대해서 적으니까 눈에 OCT라고 뜨네요 눈에서 막막을 검사할 수 있는 CT검사가 OCT입니다 머리 CT는 브레인 CT 있죠 머리 CT MRI도 있고 눈에는 OCT라고 하는 거예요 OCT OCT를 통하면은 눈에 시신경 혈관 막막 이 부분을 단층 촬영해 볼 수 있는 최신 특별 기계입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영상을 잘 보여주셨는데 눈에서 기능성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안과에 안과에 가셔서 OCT를 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문이 얼마나 보존될 수 있을지 단층 촬영을 통해서 문의 각 조직 두께마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른봉사단들이 2015년도 네팔 대지진 때 어른봉사를 간 사진이네요 초음파를 두고 네팔 히말리아 산에 어르시설이 없으니까 산 속에서 그냥 무너진 곳에서 바닥에 텐트를 치고 어른봉사를 하는데 저는 안과니까 안과 기계를 통해서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히말리아 산 속에서 진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도 하기도 하고 또 임무가 깨져서 또 수술하는 아이도 있었고 집에 또 묻혀있는 사람들도 구해내기도 하고 그분들이 마음 아픈 것을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가서 어른봉사를 한 장면인데요 그 이후 3달 뒤에 다시 가서 그 네팔 지역에 어른봉사를 하고 그분들 그중에 또 눈이 없는 아이를 데려와서 또 수술을 해준 그런 아이도 있었고 이 히말리아 산에 펴져 있는 영양 수액입니다 영양 수액 영양 탈진 상태인 거예요 이분들이 탈진 상태에서 이렇게 영양 수액을 꼽고 이분들이 매몰되어 있다가 다시 구출되어 있는 분들 온몸 전신 상태가 불량한 분들 이렇게 영양 수액을 어른봉사단들이 한국에 태극기를 단 의사들이 가서 어른봉사를 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네팔 대지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치료받고 수술 받고 한국 네팔 우호관계를 의사들이 가서 많이 만들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의사들이 자신이 가진 어로 기술을 국내와 그리고 해외에 또 어른봉사를 통해서 또 봉사하고 있고 이 일들이 숨은 봉사자들이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어로가 또 세계 곳곳에 봉사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변을 맺고 있습니다 히말리아 산속에 핀 영양 수액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정근 원장님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젊게 보입니까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6학년 중반인데 이제 안과의사 된 지가 40년이 된 의사로서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의사들도 젊게 사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가지 건강비결을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죠 불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아픈 것도 더 아파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항상 잘 될 것이다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에 면역력이 증가 됩니다 아픈 것도 없어져요 잘 안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술과 담배와 가식 가식은 좀 한 번씩 하는데 술, 담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가식을 피하라 우리 몸의 노화의 원인 중에 나이와 햇볕과 세 번째는 술, 담배입니다 피하십시오 저는 안과의사로서 썬글라스를 앓고 썬하고 권합니다 햇빛을 피하라 네 번째 사회봉사와 기부를 하라 그죠 우리가 사회봉사와 기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엠돌핀이 생성됩니다 그러면서 몸의 맥력 기능이 증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는 인생이 되는데 살아있을 동안 사회봉사와 기부를 하고 가자 그죠 다섯 번째 참 중요해요 큰 병 생기기 전에 작은 병 아플 때 즉시 병원에 가면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의료가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은 최고 중의 최고의 수준인데 즉시 병원에 가서 조기 발견하면 기적같이 발견하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튼튼해 건강해 병원에 안 가도 돼 하는 분들은 나중에 암이 온 전신에 퍼져 있는 분들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 아프면 빨리 병원에 오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도록 그리고 건강검진은 돈을 아끼지 마라 그래서 입원해서 아플 때마다 아픈 곳을 다 가서 검사하라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하는 국가검진을 잘 하려고 하면 좋습니다 7번 저는 아침에 비타민을 두 알을 꼭 먹어요 그래서 비타민을 아침에 꼭 복용을 하십시오 또 8번 매일 짧음 그리는 그라 저는 항상 출퇴근을 자전거로 합니다 자전거 길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라 9번 스마트폰으로 두레 사용을 하라 모든 것은 스마트폰이 요새는 컴퓨터에요 스마트폰에 메모를 포함해서 인필 쓰는 사람 요새는 거의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에 다 기록하면 두뇌 사용을 해야 90시에 되어서도 치매에 안 걸립니다 10번 스카프로 목을 따뜻하게 하라 목을 따뜻하게 하면 저는 스카프로 목을 항상 메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바람이 쐬니까 그래서 스카프로 목을 따뜻하게 저는 잠을 잘 때도 목에 스카프 메고 자는데 겨울에는 그러면 만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병원에 갈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를 하시면서 노후작업은 꼭 지켜두십시오 그래야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신철량 안구구 백량 오늘은 눈의 충혈 또 출혈 또 결막하 출혈 안내 출혈 눈의 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천양이면 눈은 900량일 정도로 눈은 귀합니다 110세까지 살 동안 잘 볼 수 있는 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40년 안과의사 증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